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19일 저녁 7시께 경북 포항 북구 흥일 대성아파트 디동 202호 창문으로 불빛이 흘러나왔다. 지진 피해가 컸던 대성아파트 디동은 이 F동과 함께 안전검사에서 붕괴 위험이 있어 철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주민들은 모두 집을 떠났다. 그런데 이날 디동 202호에만 불이 켜져 있었다. 이 집에 있던 60살 안팎으로 보이는 여성은 아들과 사는데 딱히 갈 곳이 없어 오늘 낮부터 집에 들어와 있었는데 오늘 밤은 여기서 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진이 난 이후 오늘까지 집에 찾아온 공무원은 없었다고 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1987년 지은 5층 대성아파트는 내진 설계가 아예 돼있지 않다. 이동이 중간 벽에는 금세라도 아파트가 도족이 날 것처럼 큰 균열이 위에서 아래로 나있었다. 철제 베란다 난간이 구부러지고 아파트 현관문은 아예 떨어져 나갔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파트에서 대부분 고령인 주민들은 안전모드 없이 목장갑 하나만 끼고 집안에 들어와 물건을 옮겼다. 주민들의 피난을 도와주는 포항 북구 소방서 소방관들과 의용 소방대만 안전모를 쓰고 있었다. 대성아파트는 호원 지진 피해로 가장 위험한 건물이지만 집에 드나드는 주민 안전을 살펴주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다. 지난해 11월 서문시장에 큰 불이 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당시 대구 중구는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에 상인들이 물건을 가지러 갈 때마다 안전모드 등을 쓰게 하고 공무원과 소방관 여러 명이 동행했다. 등록해주세요. 시민들은 꼭 필요한 장소와 시간에 공무원이 보이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진원지인 포항흥해읍 용천리를 포함해 흥해의 시골마을에는 지진 발생 5일째인 이날까지 공무원이 한 명도 찾아오지 않은 곳이 많다. 용천리에 사는 윤성자 할머니는 마을에 관해는 할매들밖에 없다. 이런 데에는 아무도 안 온다. 언제 또 지진이 올까 무섭다고 했다.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진이 일어난 15일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 지진폐의 복구를 위해 포항시 일대에 23,396명, 중장비 128대가 투입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2일 발생한 경주지진대는 9월 20일까지 8,459명과 중장비 60대가 투입된 것과 견주면 훨씬 많은 인력과 장비가 신속히 투입된 것이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하지만 시민들은 공무원의 도움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새동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신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붕괴 위험 상황을 모르는 주민도 이날 오후 5시까지 지진폐의 도움을 체감하고 있다.